칼매기 불비실은 환상 따라 업성포로고 백수 해안도로 놀이지면 그리운 사람 보고 싶으나 4대 종교 성지에서 상사와 핀 불갑사에서 기도하던 나그네도 국물 안고 올라 보는 진산타워 돌아보니 영광이 아름답다 맛있어서 찾는 모시 송편 하나 더 주세요 잘 모릴바 보고 가는 인정 속에 웃음 꼽히네 아리아리 아리라 경사났네 아리라 영광 아리라 영광 아리라 영광 아리라 영광 아리라 칠산마다 칼매기로 불비실은 환상 따라 업성포로고 백수 해안도로 놀이지면 그리운 사람 보고 싶으나 4대 종교 성지에서 상사와 핀 불갑사에서 기도하던 나그네도 국물 안고 올라 보는 진산타워 돌아보니 영광이 아름답다 맛있어서 찾는 모시 송편 하나 더 주세요 잘 모릴바 보고 가는 인정 속에 웃음 꼽히네 아리아리 아리라 경사났네 아리라 영광 아리라 아리아리 아리라 경사났네 아리라 경사났네 아리라 경사님